아주 사유 오면 딱 일 시키려고 해서 그냥 준비를 다 해놓으셨구나. 자네 덮을 것만 하면 돼. 그건 제가 잘해요. 아니 저 은영이 엄마가 그런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결혼하고서는 제가 이불 꾸면 제가 나요. 이불 좋아하지? 저걸 한다고? 아니야. 위판을 먼저 달아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가르쳐줄게. 위판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아랫판을 붙여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훗이블이 놀아요. 그러니까 위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 언제됐든.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또. 그러면요? 이걸 밑에 걸 반에 접어요. 놓고 이걸 반을 또 접어.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꿰매가지고 이래야 그러니까 훗이블이 안 놀아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위판을 아랫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요. 내 귀퉁이로 고정을 하고 가운데를 뒤집어서 가운데를 뒤집고 꿰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해보셔. 누구야? 누구셔요? 안경 쓰셔야겠는데요. 아이고 참 내가 자네 어머니가 사돈이 보면은 저만으로가 미쳤나 우리 아들을. 이불을 꿰매라고 그런다고. 가갈가갈이지 뭐. 이불 꿰매고 있다고? 가갈가갈이라고. 방 욕을 하고 있을 거야. 제가 이걸 하면은요. 누가 욕 얻어먹냐면 장모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왜 내가 욕 얻어먹어? 자네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안 시켰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욕은 장모님이 얻어먹는 거라니까. 저 사위 풀러다가 저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지. 무슨 사위가 저가 집에 와가지고 이불 꿰매고 있느냐고. 무슨 사위가 그러냐고 아이가 무슨 장모가 저러냐고 그런다니까. 장모는 늘어가지고 반응기도 못 끼고. 그러니까 사위 시키고 앉았는데 뭘. 저도 눈이 안 보여요. 안경을 끼면 이러고 해야 되고 안경을 벗으면 이러고 해야 되는 거야. 계란깔찌개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부러대는데. 그때는 또. 그때는 뭐. 돈이 2만 원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일 과일 사 먹자 우리. 아유 미쳤어요. 2만 원 저금에이지. 윤철이가 오면은. 네. 이걸 확 깔고 잔다고. 걔는 오면 거실에서 자요. 그 이거 이불을 꺼내온다고 이걸. 아들이 덮는다 생각하면 또 뭐. 딸내미 김치 담아주고 아들내미 이불 만들어주는 셈 치지 뭐. 그런데 뭐 2만 원을 받나. 2만 원을 내비해서 딸 거지. 그럼 덜 넣었을 줄 알았어요. 앉아요. 아이 내가 넘어갔어. 너무 늦은데 나도 꼬메고 11시인데. 어머니 근데 눈이 어디서 안 들어갈 건데. 안 들어. 야 안 되겠어. 내가 좀 해 볼랬더니. 지금 금방 기다리세요. 전에 우리 할머니가. 어. 바느질하면서 이불 꼬메거나 그랬으면 나더러. 이거 끼워달라고 그랬거든. 옆에 앉아서 끼워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짝이 됐네. 아유. 언제적 얘기를 이제 하세요. 장모님도 지금 뭐.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제 생각은 그래요. 아 20년 30년 뒤에 내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미리 조금 늙어가는 모습을 체험한다는 느낌도 많이 있어요. 확실히 솜씨가 부드럽다. 아 그렇죠? 딱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네. 감소하면서. 아유 예쁘다. 자. 단계. 앞판 공사 끝났고. 이게 적적이 좁아. 이건 여기. 이게 좁으니까. 이게 좁으니까. 좁게 가도 되죠. 이건 제가 잘해요. 결혼하고 선수니까 제가 이불 꼬면 제가 나아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잖아요. 여기는 이만큼이고. 대충 가운데서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렸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 바란스가 하면 이쪽은 넓고 그쪽은 좁고. 그래야지 이게 사이가 꼬면 솜씨가 들어가지. 아 꼼꼼해가지고. 이거 봐봐 봐. 받쳐. 꼼꼼해가지고. 그거 잘 맞힐 줄 알았더니. 해놓고나 하니까 틀린 걸 어떡해. 내 12시까지 앉아서 이불 꼬매면 또 학생 처음이네. 그부터 만들었는 날이야. 일단 물량이 못하는 날이자. 그러고, 아니. 지금 잠이 보다가. 그리고 저는 제 3코는 아이들의 정보енно가 왔다. 그를 권한을 빼면 될까요. 그치만 Fahr Свatz did.